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원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오는 9일에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산일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내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에 통합 시민을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또,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n ero